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왜 맨날 구석자리에 앉음 난 여기가 제일 편함 크크 뭔가 안정감이 있달까 아 몰라 그냥 편해 크크 야 롤 같이 할래 노노 나 이거 오늘 PC방 이벤트 해야 돼서 안 돼 야 너 그 게임 아직도 하고 있냐 다른 애들은 옛날에 접었는데 아직도 그거 안 해 그 득보 게임 요즘 누가 하냐 누가 하긴 내가 하지 크크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재밌으면 그만이지 암튼 너 혼자 할 거 하고 있어 야야 7시 7시 아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야 위에 위에 저기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조금만 작게 해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야 왜 너 혼자 돌아다녀 우리 모여서 싸워야 하니까 빨리 와 내가 왜 브론즈 말을 들어야 하지 크크 나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의 명령은 듣지 않는다 웃기시네 내가 너보다 잘하거든 아니 그보다 빨리 오라고 이러다 진다고 응 싫어 응 싫어 일단 니들끼리 시간 끌고 있어봐 내가 이겨줄게 아 우리 다 죽는데 뭐하냐고 아 뭐함 시간만 끌라니까 그것도 못해 야 나와 양션 피트장 야 근데 너가 제일 티어 높은데 왜 오더 하나도 안 하냐 난 그냥 조용히 게임하는 게 좋음 그러면 제가 계속 오더 할 텐데 크크 그러다 또 게임 진다 뭐 그냥 친구끼리 즐기면서 하는 건데 지면 어때 크크 야 얘들아 우리 뭐 좀 먹을래? 뭐 시킬 사람? 얘 얘들아 야 이프피가 뭐 좀 먹재 출출한데 뭐 좀 시키자 야야 큐큐큐큐 아 그걸 못 잡네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 전에 옆으로 무빙했어야지 크크 저걸 죽어주네 야야 지금 들어가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 들어가지마 에이 지금껀 들어갔어야지 아니지 안 들어가는 게 맞았어 근데 졌네 크크 쿤스 좀 작작해 너네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졌잖아 아 집에 있는 장비가 아니어서 그런지 조작감이 별로네 다 같이 PC방 오자고 할 때부터 예상의 것만 역시 개판이군 응? 크크크크 이거 완전 재밌네 야 너는 뭐하냐 나 커뮤니티 보고 있는데 이거 완전 개웃기네 크크크크 팀게임 안 한 너가 진정한 승리자네 크크 욕심이 됐어 오케이 저게 멋진 거지 으깨 아